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허허 하하 호호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 문제를 한번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역대 정권 하에서 살아가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거짓과 거짓말과 윗선과 허위와 가짜와 내로남물 같은 표현을 자주 떠올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양식과 대체로 사람들이 따르는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는 선에서 행동을 하고 또 잘못이 발각이 되면 반성한다는 그런 반성문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매일매일 신문에 등장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볼 때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용어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짓, 거짓말, 윗선, 허위, 가짜, 내로남물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옮기는 또 제 자신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6월 15일 날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빈에 소재한 하이리겐 클로이처 수도원을 방문해서 막스밀리안 하임 수도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카돌릭 신자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묵주 반지를 보여주면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묵주 반지를 낄 것을 권유하셨다 하면서 여기에 거치지 않고 놀라운 발언을 더합니다. 카돌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친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 카돌릭도 선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책입니다마는 이 발언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카돌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친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웬만한 그런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거나 자신이 높은 도덕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웬만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윤리의식이 평균치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생각을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발언으로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또 믿고 따른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성 그러니까 죄를 짓는 성향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좀처럼 제가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도덕의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처럼 하기는 힘듭니다. 개신교를 믿든지 아니면 카돌릭을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같으면 죄성이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월이 가면서 많은 고민을 또 번민을 하게 되죠.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합법의 관점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서 가져왔던 것과 180도 다른 평가를 자기 자신에게 내리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문 대통령 뿐만 아니고 문 대통령 주변의 고위급 인사들의 그런 합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평범한 시민들은 저분들은 윤리의식이라든지 법의식이라든지 도덕의식 면에서 우리들하고 너무 다른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많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모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김태원 논술 우연히 문의 높은 윤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린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후반부는 대다수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부의 중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논술위원의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간접으로 간여한 비윤리적 형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정권의 수많은 내로남불만큼 비윤리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나. 친구를 위해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드루킹 개입 의혹, 유재수 비리비호 의혹, 딸을 위한 이상직 비리비호 의혹,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중분해시킨 사실 등 열거하기가 실로 힘들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자신은 높은 윤리의식을 지켜왔다고 말한다. 김태훈 조선일보의 논술위원회 주장에는 털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또 이런 설명을 또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에겐 윤리적으로 높은 곳에 서서 아래 사람을 꾸짖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할 때도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고 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엄격하다. 정말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겸허함 자체가 윤리의 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윤리의식은 정말 특별하고 특이하다. 이런 김태훈 논술위원회 주장은 한 문장 한 단어도 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표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거짓의 일상화와 비윤리의 일상화와 그리고 도덕적 일탈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은 어서 빨리 그 동네 사람들이 역사의 뒤한길로 저물어 가기를 사라져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윤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윤리는 양심과 함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일종의 형의상학적인 의식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인간에게서만 관찰되는 매우 톡톡한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윤리를 모든 인간에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 위에 인간이 있고 또 인간 밑에 인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